1090번 이차방정식의 두근이 3하고 4다 자 요거 이차방정식의 0이 되면 안되고 이차방정식의 요것도 식의 0이 되면 안되죠 두근이 3하고 4 됐으니까 최고차항계수는 l 하고 그 다음에 x-3 x-4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개를 하게 되면은 ax제곱-7ax 플러스 12a는 0 되죠 자 이거랑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같아야 되니까 b는-7a c는 12a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b는-7a cba 여기다가 다 대비하면 되겠네요 c 대신에 cba x제곱 되고 b 대신에-7a-7ax 플러스 a는 0이 됩니다 자 a는 0이 아니므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죠 a로 나누게 되면은 12x제곱-7x 플러스 2는 0 3하고 4-1-2 3x-1 4x-1은 0 x는 4분의 1 또는 3분의 1짜리 됩니다 해를 구하시오 그랬죠 그냥 이게 답입니다 3분의 1 또는 3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1091번 자연수 x입니다 대야 이렇게 그냥 가로라고 읽을게요 x 이하의 소수의 계수를 나타낸다 자 이렇게 5다 이러면은 5 이하의 소수는 2하고 3하고 5잖아요 그럼 이거는 3이 딱 되겠죠 됐죠? 이 뜻이죠 지금 가로-3을 대문자 에러 줄게요 같으니까 a 제곱 플러스 8a-9는 0 a 플러스 9 a-1은 0 a는 마이너스 9 또는 1 되죠 자 a 이 자체가 a 이니까 일단은 a 대신에 이거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? 그러면은 이렇게 x x 되고 3은 마이너스 9 또는 1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마이너스 3이 우균 이항하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6 하나는 4 되는데 어 개수가 되니까 그죠? 뭐 요런거 1 1 이하의 소수의 개수는 0 0이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이거 범위는 0 이상이죠 0 이상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안되겠죠 그죠? 자 4개가 되는걸 말하는거죠 그럼 봅시다 소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연수정에서 2 3 5 7 11 이렇게 갈 거잖아요 4개라 했으니까 요까지만 되죠 요 4개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? 7 이하 7 이하 4개죠 또 8 이하도 4개잖아요 그죠? 소수가 9 이하도 4개 되죠? 10 10 이하도 4개가 되잖아요 11 하면 안되지 11이 포함되니까 5개 되잖아요 자 다 되죠 그죠? 그러므로 x가 될 수 있는거 그죠? x가 될 수 있는건 x가 7 이하 8 이하 9 이하 10 이하 x는 7 8 9 10 이렇게 4개가 됩니다 근데 모든 자연수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7 다기 8 다기 9 다기 10을 했으니까 15 19 를 해야 되니까 34가 됩니다 짝이 좀 어렵죠 하나 둘 셋 천천히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고등학교 가더라도 이런 형식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 90이 오른쪽 표에서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수의 합을 모두 같게 만들려고 한다 그럼 뭐 1, 2, 3, 4, 5, 6, 7, 8, 9 예를 들어 이렇게 했더니 뭐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수의 합을 모두 같게 만들고 자 가로 뭐 그럼 이 합이나 이 합이나 이 합이랑 가로끼리 다 합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? 어 그러면은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알면은 전체의 합에서 전체 합에서 3분의 1만큼의 수의 합이 들어가죠 이걸 만약에 다 더한게 전체 합의 3분의 몇이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?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꼴로 들어가면 딱 정확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거 합이 그러면은 1부터 이렇게 쭉 가서 9까지 더하면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니까 2까지 더하면 45죠 45니까 각 이 가로줄만 하더라도 이 합이 세수를 합했을 거잖아 15가 되고 3으로 나누면 15죠 15 되고 이렇게 15가 되겠지 15가 되고 당연히 이렇게도 15가 되고 그죠? 뭐 이렇게도 15가 되고 다 그런 뜻이 있잖아 일단 가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15 15 15 되어지만이 이렇게 45가 될 거잖아 그 뜻입니다 이 문제 그렇죠? 지금 주식은 가로만 주식이기 때문에 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15가 됩니다 x 제곱 플러스 2x 3하고 7 이왕 하면은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 됩니다 x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되죠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셔야 되니까 자 안 되죠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1093번 다음 그림같이 바닥두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때 바닥두로의 개수가 270이 되는 단계는 몇 단계인가 그랬죠 1단계는 지금 4개죠 4개고 2단계는 보니까 지금 이게 5개죠 5개가 2개죠 5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3단계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에 6 곱하기 3 1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곱하기 1로 살짝 해주면 자 뭔가 보이죠 1단계 1 곱하고 2단계는 2를 곱하고 3단계는 3을 곱하죠 4,5,6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여기에 n단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n단계는 일단은 맨 먼저 여기에 곱하기가 n이 돼야 되겠지 앞에 요거는 n 플러스 3이겠네 플러스 3만큼 플러스 3이죠 숫자가 플러스 3이죠 어 그럼 여기 앞이 뭐가 됩니까 n 플러스 3 이라는 숫자가 오겠네 요렇게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 그러면은 n 플러스 3 곱하기 n이 270이 되는 거에요 n 제곱 플러스 3n 이항은 마이너스 270은 0이 되죠 자 270은 10 곱하기 27 10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0은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뭐 마이너스니까 뭐 차이가 3이 돼야 되니까 음 이렇게 하면 되네 15 그 다음에 요렇게 18 요렇게 하면 18이잖아 15하고 18의 곱으로 하면 되겠네 그럼 차이가 3나죠 15 18을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라 이렇게 되죠 됐죠 어 n 마이너스 15 n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되죠 n은 15 또는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어 단계라 했으니까 n 자체는 그죠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n은 15가 되죠 15단계 1번이 됩니다 자 1094 자 요거를 어 마지막 문제로 하고 오늘 이번 강의에 어 다음 강의로 넘기겠습니다 1095 부터 1094번 모형 자동차가 트랙 위를 T초 동안 이만큼 움직인다고 한다 이 모형 자동차 트랙을 한 바퀴 도는데 8초 걸린다고 할 때 두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자 8초 걸리니까 8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이게 한 바퀴가 한 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8초 동안 한 바퀴 8을 대입하면 되죠 88 64 더하기 84 32는 그럼 이거는 96 미터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트랙이 도는게 그죠 96 미터 짜리 트랙 두 바퀴를 돈다 했으니까 두 바퀴는 26 22 62 62 68 192 미터가 되죠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합시다 T로 가면 요거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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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제곱 플러스 4t가 192가 되는거죠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92는 0 192는 4 곱하기 4차 16 48 32 4 곱하기 4 곱하기 12 어 16 곱하기 12 그죠 4차이나죠 16 12니까 마이너스하면 1대자 t 플러스 16 t 마이너스 12는 0가 됩니다 t는 마이너스 16 또는 12가 되는데 시간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죠 출발해갖고 그죠 출발하면 0보다 크잖아 시간 흘러갔으니까 12가 되죠 그러면 12초가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